지쳐보이고 힘을 잃은 푸석푸석한 피부 촉촉한 광이 도는 어리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수분 함유량 지금 같은 겨울에 필요한 진짜 수분 보습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새돌이입니다 오늘은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땡큐파머는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화장 잘 먹게 해주는 세럼 장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하늘하늘한 패키지만 봐도 벌써 촉촉할 것 같죠? 자연에서 얻은 옅은 푸른빛을 띠는 세럼은 쫀쫀하게 농축된 제형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뮤신 성분이 풍부한 참막 뿌리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천연 보습막을 형성시켜준답니다 고농축 세럼이 속부터 수분을 꽉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보면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흡수가 빨라서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추운 날씨 탓에 한껏 예민해지고 속당김이 심했던 피부 특히 탄력 없이 푸석한 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건조한 피부에 발라준 수분 폭탄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 성분은 순하게 효과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전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더 탄력있고 탱탱한 피부가 됐죠? 밤낮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이제 5일차 피부 속 수분이 채워지니 피부톤이 훨씬 밝아졌어요 자 이제 9일차 겨울철 예민하게 자극받아 울긋불긋한 피부였는데 순한 저자극 세럼으로 관리해주니 훨씬 더 진정된 느낌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14일차 2주간 밤낮으로 꾸준히 사용하니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았는데요 늘 수분이 부족해서 크림을 2배씩 비우는 계절이었던 겨울이 수분을 꽉 채워주는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를 만나 촉촉하고 광채나는 피부 성수기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습효과 3대 임상까지 완료됐다고 해요 푸석푸석해서 메이크업할 때도 늘 들떠 저에게 고민이었던 피부가 이젠 광채나고 탄력있는 피부로 집을 나서기도 전에 들떠버렸던 피부화장 역시 이제는 들뜸없이 피부에 착붙 건조한 겨울에 이런 깐 달걀 같은 피부 연출이 가능하다 네, 오늘로써 총 2주 동안의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사실 첫날만 해도 세럼 하나만 추가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크게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짜잔! 완전 달라졌죠? 요즘 같은 겨울철에 속 당김이 심해서 진정이 필요하다든가 각질 때문에 화장이 들뜨고 잘 안 먹는 분들께 속까지 진짜 모습?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를 추천합니다 땡큐파머 트루워터 딥세럼 EX와 함께하세요 마지막 outflow или o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